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던 멤버십을 저희 채널에서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부동산쇼 멤버십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채널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구독자와 애청자분들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시청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 댓글도 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다시 보기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회원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멤버십을 왜 시작하게 됐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가 바뀔 때 배포되는 자료 이 자료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경례해 주시는 여러분과 돈독한 유대감을 쌓고 저를 응원해 주신 만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은 쇼그린 등급과 쇼블랙 등급 이렇게 두 개 등급으로 운영이 됩니다. 각 등급별 혜택을 보면 먼저 쇼그린 등급은 월 12,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제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중에서 한 개의 영상 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제도 관련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겠다 싶은 자료는 추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회원 전용 동영상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회원 전용 실시간 스트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월 1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스트림 횟수나 주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쇼그랙 등급인데요. 월 3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혜택은 쇼그린 등급의 혜택을 모두 다 적용받고요. 추가로 두 가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 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면 역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회원 전용 오프라인 강의 우리가 세미나라고 하는데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분기마다 한 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강의 주기나 횟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가입 방법인데요. 모바일로 가입하시든 PC로 가입하시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멤버십 홍보 영상입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결제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지금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입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부동산 쇼를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저희 채널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이걸 클릭하시고 결제하시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쇼 그린 등급이나 쇼 블랙 등급 마찬가지인데요. 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휴대폰으로 들어오신다면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 중 어떤 특정 영상을 보시다가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 아래쪽에 있는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결제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멤버십 회원으로 혜택 받으시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결제 중단하고 회원 탈퇴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널 멤버십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멤버십 회원뿐만 아니라 구독자 애청자 모두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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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